그러면 다음 노래 김희재 노래 중에서 신나는 곡이 한 곡 있습니다. 풍악을 울려라 할 때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. 아버님 돌리도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 돌리도 안 하니까 돌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리도 아버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풍악이라는 노래 먼저 한 곡 들려드릴 건데요. 우리 울진국민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이 무대를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손을 한번 높이 들어주시고요. 이 노래 중간에 쿵짜라자짜짜 하는 부분이 나와요. 그러면 다 같이 헤이를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쿵짜라자짜짜 헤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데 사진 찍으시느라고 지금 연습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쿵짜라자짜짜 헤이 감사합니다. 이쪽도 쿵짜라자짜짜 헤이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방송은 각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 볼까요? 짠 짠 짠 짠 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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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